그 혹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? 제일 잘하는 거요? 낚시요 아이 그거는 왜? 그거 말고 다른 거 말고? 낚시 말고? 응 낚시 말고 잘하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? 너랑 붙어 볼 만한 거? 응 너랑 해 볼 만한 거? 그니까 이러지 나랑 했을 때 이것만은 내가 이긴다 아니 우리 크나큰 전체로 했을 때 이건 내가 제일 잘한다 팔씨름 아 팔씨름? 네 그거 말고 말고 또 크나큰이 되려면 겁이 많고 허세로 가득해 안 돼 저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농구 볼링 잘 쳐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볼링은 잘 못 치는데 저도 잘 못 치는데 저랑 한번 하실래요 우리 했었잖아 언제? 우리 많이 갔지 언제나니? 우리 많이 갔잖아 그럼 저 잘 못 치는데 저랑 한 판 내기 하고 콜? 그쪽은 저기서 방송 봤어요 네? 방송 봤다고요 스트라이크 다 날리는 거 잘 봤다고요 그거 아쉽다 무크로 좋았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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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 줄 수 없죠 이렇게 해 줄 수 없다 네 한 분 번. 스파이크 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.